인천시가 세금 상습채납자 가운데 신상공개 대상자 900여 명을 선정하고 납부 동료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는 천만원 이상의 고액 상습채납자 1987명 가운데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납세태만자 946명을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1041명은 이미 파산하거나 숨져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인천시는 신상공개 대상자들에게 10월까지 소명기회를 주고 오는 11월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 상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세금 상습채납자